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지인입니다. 오늘은 청와백자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 백자 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에서 가져왔고요. 그때 어느 수지과에 초대라는 전시가 엄청 핫했거든요.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많은 훌륭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저는 특히나 이 자기가 너무나 좋았거든요. 제가 요새 자기류를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정도로 아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 자기를 그리는 동안 이 작품 아래에 있었던 캡션, 이 설명이 있죠? 설명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자기도 보면서 이 도자기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알면서 뭔가 일석이조의 느낌이 날 수 있겠죠? 일단 이 작품은 18세기 조선시대 백자고요. 명칭은 백자, 청화, 산수무늬병 무려 보물입니다. 국보 다음으로 중요한 유물을 보물이라고 하죠. 와, 정말 보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직관했을 때 정말 매력있다고 느꼈거든요. 일단 이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한테도 소개해드리자면 물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전시를 안 가셨거나 아니면 뭐 가셨더라도 좀 오래되면 머릿속이 하얗잖아요. 그래서 약간 복습하는 의미로 같이 볼게요. 저는 일단은 명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일단은 하얀 도자기니까 백자, 청화 청색이 들어있네요. 산수, 산과 물 지금 나룻배가 바다, 강, 호수 중에 떠 있을 텐데 일단 바다에는 저 나룻배로 나가기 위험할 것 같으니까 저는 강이나 호수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설명을 보면 뭘 하고 있냐? 새하얀 백자에 동정호에 비치는 가을 달밤의 경치를 그린 산수무늬병으로 동정호, 호, 호수네요. 아, 그리고 이 동정호는 중국에 있는 호수라고 하네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산수를 많이 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백자지만 이 백자에 중국의 호수를 그려 넣었겠죠. 자, 그런데 가을 달밤의 경치래요. 달밤. 여러분 달이 보이시나요? 물론 안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산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있는데 화면에는 안 잡혀 있죠. 사진에는 자, 달밤의 경치 가을 가을이라고 하는데 가을이라는 힌트는 잘 모르긴 하겠어요. 가을 하면 왠지 붉은 단풍? 이 정도는 있어요. 아마 저 산이 달밤에 안 봤으면 단풍산일까요? 오, 그런데 일단은 청화, 청색으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단풍인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계속 보자면 몸통 전체를 화면으로 삼아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였다. 몸통 전체를 화면으로 어, 이 두 회 안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나룻배 그리기 전에 그 구석에 막 연필로 찍찍 찍찍 그은 부분이 실제 사진으로 보면은 무려 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뒤돌아서 보면 뒤돌려 보면 또 다른 절벽을 깎은 듯한 산 그림이 나오는데 그 산에 사찰로 보이는 건물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편적으로 보이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백자 전체에 그림이 꽉 차 있어요. 뭔가 여백의 미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그림들을 곳곳에 비치한 어, 그 다음 가을 달이 밝게 비추는 밤 잔잔한 호수에 배를 띄워 가을 밤을 즐기는 풍경은 문인들이 꿈꾸는 이상향의 모습들 중 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막 완성한 거는 나룻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 그렇죠. 만약에 사진을 원래 모습대로 놓고 제가 그렸으면 아, 이 나룻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할 것이냐 특히나 이 노를 젖고 있는 뱃사공 최상의 난이도이죠. 아, 어떻게 해야 역동적으로 노를 젖는 모습을 나타낼까 고심고심 했을 텐데 거꾸로 그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호기롭게 쓱쓱 해결했습니다. 어, 보이는 대로 정말 직관적으로 저는 선을 긋고 제가 검은색으로 동글동글 칠해 놓은 거는 사람의 머리겠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거는 이 뱃사공의 모습인데요. 아, 그런데 제가 아무리 거꾸로 놓고 그린다 하더라도 뱃사공의 머리를 너무 크게 그리긴 했네요. 비율이 하나도 안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는 약간 꽃쟁이처럼 그렸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하다고 저는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명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떡매 모양을 닮아 떡매 병이라고도 부르는데 현재 전하는 작품은 매우 드물다. 그래서 보물인가요? 제가 전시를, 그렇죠, 이 도자기 전시를 많이 다닌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간 것도 아닌데 저도 되게 개성 넘치고 독특하다 생각이 들어서 오랫동안 봤었거든요. 양감이 좋은 형태와 푸른기 서린 백자의 맑고 깨끗한 백색 그리고 시원스레 펼쳐진 청화 그림이 백자의 품격을 드러내는 수작이다. 푸른기 서린 백자의 맑고 깨끗한 백색 그렇죠, 여러분. 이 백자는 어떻게 흙을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색상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기는 실제로도 청색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약간 푸른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맑고 깨끗한 느낌 그리고 18세기 후반 경기도 광주분원에서 제작되었다. 음,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 자기는 그래서 이름이 백자, 청화, 산수무늬병 어렵지 않죠? 백자, 하얀색, 청화 파란색으로 칠했어요. 산수, 산과 물이 있네요. 산수에 무늬가 있는 병 그리고 이 가을, 달밤 이거는 저희가 이 캡션을 안 읽었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물론 달은 보이지만 가을, 달밤인지 봄, 달밤인지 여름, 달밤인지 겨울, 달밤인지 겨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달밤에 호수에 배를 타고 나간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다양한 램프와 조명이 있어서 밤에 나가도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달밤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섭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 요즘도 시골에 가면 밤하늘의 별빛과 달빛이 엄청 잘 보인다고 하잖아요. 공예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시골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시골은 조선시대의 이 밤하늘과는 비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의 달빛은 지금 시골의 달빛보다 한 몇십 배나 더 밝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정말 환하게 비춰서 안무섭을도 있을 것 같아요. 설마 촛불을 들고 나로배를 탔을 것 같지는 않고 저의 해석입니다. 저의 추리 은근히 이런 작품들을 보면 이런저런 생각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제가 청와백자라는 이 특징을 살리고 싶어서 색연필까지 가져와서 열심히 칠하면서 좀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욕심을 부리니까 지금 너무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 작품을 봤을 때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점이 매력이라고 생각했던 점이 저 나로배의 구도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물결이 지금 평행의 느낌 있잖아요. 가로 느낌 만약 저였다면 저의 수준에서는 물결이 가려면 당연히 배도 가로와 평행으로 이렇게 그렸을 텐데 오히려 배를 되게 역동적으로 약간 새로운 느낌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정말 역동성이 느껴지고 약간 구름 나이트 탄 듯한 요런 저는 느낌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느낌을 못 살려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목적은 겁내지 않고 일단 선 하나를 그어서 그 선 다음에 다음 선을 계속 이어서 해서 그림을 완성하자라는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로써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한 번씩 했던 그림을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그려볼 생각이거든요. 다시 한 번 거꾸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원래 방향다로 이래서 그때그때의 느낌과 실력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저는 충분히 완전 만족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정도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혹시 해보고 싶으시면 인터넷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백자 청화 산수무늬병 검색하시면 이미지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진의 뒷면에 이 자기 또 다른 멋진 그림들을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찾아서 같이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찾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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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